코드블루 cpr 본원 수술장 이로젠 코드블루 cpr 본원 수술장 이로젠 의사가 사람이라고 누가 그래 어떤 순간에도 의사는 일관되게 의사여야만 정확한 의뢰행위를 할 수 있어 의뢰행위엔 인간적 판단은 없어 오직 의학적 판단만 있을 뿐이야 하나만 찾는데 아프고 아파서 피워맸던 상처만 내겐 남긴 채 잊으려 넌 잊으려 해와도 사라지지 않는 단 한 사람 너란걸 알잖니 왜 넌 모른척하니 우리에게 순간이 그들에겐 영원이다 말해봐 왜 그렇게 내가 제일 떠나려 했는지 버리고 버려도 난 버릴 수 없는데 아무리 잊으려고 애를 써봐도 내 눈은 언제나 너만 기억하고 있어 단 한 번만 나를 기억하겠니 다른 사람 곁에서 살아가도 가끔은 내 생각해주는 것 정말 넌 사랑했었나봐 이렇게 널 흘리워하는데 알면서 떠난 널 보면서 잠시 잊은 것뿐인데 돌아와 다시 내게 돌아와 난 너 없이 살아갈 수 없어 아직도 난 내게 하고픈 말 있는데 괜찮으세요? 이렇게 널 보내려 해봐도 난 자신이 없어 난 자신이 없어 이런 맘 내 맘을 넌 알고 있는지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대도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대도 다른 사람 곁에서 살아가도 다른 사람 곁에서 살아가도 가끔은 내 생각해주는 것 지우고 널 지우려 해봐도 가슴은 너 하나만 잡는데 아프고 아파서 피워내던 저 상처만 내게 남긴 죄 잊으려 잊으려 해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나는 전공이라고는 연애 안 해 아프고 알잖니 왜 넌 모른척하니 너는 승민이 생각도 안 해? 정말 널 사랑했었나봐 이렇게 널 그리워하는데 알면서 못 떠나는 널 보면서 잠시 잊은 것뿐인데 돌아와 다시 내게 돌아와 난 너 없이 살아갈 수 없어 아직도 난 네게 하고픈 말 있는데 저랑 연애할래요? 너랑 은하